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장자외편 17편 추수편 8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여해자로 유어 호량지상이러니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왈 수거 출류종용하나니 시어지랑냐니라 했습니다. 장자가 장자가 혜자 즉 혜시와 함께 호수의 물이름 호수 그 다음에 다리량입니다. 교량할 때 이런 돌로 물 위에 걸쳐 놓은 다리를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수의 그 다리를 그 다리 위에서 논일고 있었습니다. 논일유자 논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말을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수거네요. 수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은 전설 속의 물고기인데요. 꼬리가 세 개고 다리가 여덟 개다 이런 전설 속의 물고기인데 여기서는 이 숙자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피라미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라미조가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조용하게 종용은 조용하게 놀고 있다니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이렇게 했습니다. 장자가 그러니 혜자가 말하기를 혜자왈 자비여이니 안지 어지라고 했습니다. 혜자가 혜시가 장자의 물고기가 즐겁게 놀고 있다는 말에 혜시가 혜자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장자 그대는 고기가 아닌데 고기가 아닌데 이 편안한 자는 어찌한 어찌 그 고기의 즐거움을 안오고 안오고 이렇게 혜자가 말했네요. 그랬더니 장자가 답을 합니다. 장자왈 자비여이니 안지 아의 부지 어지라고 이랬습니다. 이제 장자가 그 말에 답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는 내가 아닌데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째서 어째서 내가 내가 그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 못하는지는 어째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했네요. 예. 주고받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내가 그 물고기가 즐겁지 않은지를 갖다가 자네가 어찌 알고 있는가 이렇게 했네요. 그랬더니 또다시 혜자가 답을 합니다. 혜자왈 아비자완대 고 부지자의 언니와 자고비어야라 자지부지어지라기 전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혜자가 말하기를 내가 또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로 고 자는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 자네를 갖다가 자네를 알지 못하거니와 알지 못하거니와 또 그것처럼 자네도 당연히 참으로 그 물고기가 아닌지라 물고기가 아닌지라 그 자네가 자네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네. 이 온전할전자는 틀림없다는 틀림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틀림이 없네. 그랬더니 또 장자가 대답합니다. 정순기본하노라. 다시 돌순자죠. 돌순. 청컨대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그 본래로 돌아가세. 돌아가보세. 앞에 한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활. 자활 여안지 어라군자 기지호의 지지이문하니 지지호상야 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보고 자네가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느냐고 말한 것은 자네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네가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므로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므로 이미 이미 내가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알고서 그것을 알고서 나에게 물어온 것일세 됐네요. 그러더니 아 어디에서 알았느냐고 이제 그거는 어디에서 알긴 그거는 나는 그것을 호상 물가에서 호수가에서 알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깊이 새겨야 될 내용인듯 합니다. 장자가 혜자에게 혜자와 함께 그 호수의 다리 위에서 논의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 피라미가 나와서 한가로이 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 물고기 그 피라미의 즐거움일세 하고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혜자가 라바에서 말하기를 자네는 그 물고기가 아닌데 어째서 그 피라미의 즐거움을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답을 하니까 물으니까 장자가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째서 나를 갖다 알 수 있겠는가 그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지 자네가 어째서 알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네요. 그랬더니 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 때문에 참으로 자네를 알지 못한다. 내가 자네가 아니기 때문에 자네의 참 진실을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자네도 당연히 당연히 그 물고기가 아닌지라 그 자네의 자네가 물고기의 그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 우선 틀림없는 것 아닌가 틀림없네 이렇게 또 혜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래로 돌아가보세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돌아가보세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보고 자네가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느냐고 말한 것은 자네가 내가 아닌데도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자네가 알 수 있다고 앞서서 말한 것이므로 말한 것이므로 이미 내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알고서 그것을 나에게 물어온 것일세. 오고는데 어디에서 알았느냐고 그 어디에서 알긴 나는 그것을 호수 위에서 알았노라. 오고 burada